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팡도르 크림모카 빵 연유 크림빵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팡도르 크림맛 ここで ゴミ 코코넛 첫번째 으쌈 바삭하게 사랑을 얹 Ridge 뼈 치즈볼 너무 맛있어 녹아 녹아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나의 고구마가 제일 맛있어서 내게 고구마가 잘 어울린다 고구마가 잘 어울린다 기본은 평소에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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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다 먹었네요 치즈가 좀 더 재밌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진짜 커요 이거 진짜 맛있어 아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이거는 살짝 느끼한 크림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음 너무 맛있게 먹은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와인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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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한 우유맛이 나는 크림이예요 여기는 진한 우유 맛이 나는 크림이에요 너무 좋았어 매우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다짐하고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양파 매운 양파 양파 너무 맛있다 안에 한라봉 맛이 나면서 정말 상큼합니다 브라우치 엄청 맛있으세요 너무 맛있어 불닭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좀 이끌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